nucleotide 먼저 보실 분 제 오른편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 Young TNN 힙합 댄서입니다 소개합니다 D to the AM 담! Let a cut for me roll me up 자 이의 박수 그룹입니다. representing T.I.B. 그룹 aka G-SYS 16경전의 마지막 단팔의 G-SYSYS DJ Watch Up Let's Battle Be Good G-SYSYS 16경전의 마지막 단팔 G-SYS G-SYS G-SYSY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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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..2...1... 스위치! 렛츠 고가! 와이프트! 뮤직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투구 오케이 16강전의 마지막 배틀 진행해 주신 Gs와 남에게 다시 한번 пон Stand Cord 랩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 오케이 자, 두 분에 대한 결과 역시 세븐의 심사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시즌 8 프리스타일 힙합 사이드 16강 전의 마지막 배틀 담 vs. G-S 결과입니다 3, 2, 1 오케이 오케이 다음 곧 2 쿼터 파이널 수고해주신 오늘의 배틀 게스트 G-Sense에게도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